100년 넘게 바닷속에 잠겨 있는 타이테니코의 잔해를 보러 나섰던 잠수정에 실종됐습니다. 탑승자 가운데는 영국의 억만장자 회장도 포함됐습니다.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. SBS 이 beginner입니다. 할리우드 영화로도 잘 알려진 여객선 타이테니코의 잔해들입니다. 현지 시간 18일 오전 타이테니코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들을 태운 잠수정이 대서양에서 실종됐다고 미국 해양경비대가 밝혔습니다. 잠수정이 물에 들어간 지 1시간 45분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. 실종된 잠수정에는 조종사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탑승했는데 영국 항공기 회사 헤미시 하딩도 포함됐습니다. 하딩은 지난해 유인우주관광선 뉴 셰퍼드에도 탑승한 모험가입니다. 미국 해안경비대는 항공기 2대와 잠수함, 수중 음파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. 캐나다 해군과 민간 업체들도 구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. 실종된 암수정은 통상 나흘 정도 쓸 수 있는 산소를 채운 뒤 잠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까지 이틀 정도밖에 안 남은 셈입니다. 8일간 진행되는 타이테니코 잔해 관광 상품은 비용이 1인당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상품입니다. 심해협곡과 난파선을 둘러보는 만큼 위험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타이테니콘은 1912년 영국에서 미국, 뉴욕으로 향하던 중 빙하에 부딪혀 침몰해 승객 1,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70여 년이 지난 1985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 남쪽 해저 4천 미터 지점에서 발견된 후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. SBS 김영아입니다. 김영아입니다.